국물 필요하지 않아? 국물? 어? 나 너무 좋아해. 그치. 잠깐만 보자. 내가 청국장 해줄게, 청국장. 청국장! 이게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, 그렇죠? 왜냐하면 이제 이게 냄새도 좀 있지만 맛있게 하기가. 청국장? 청국장 좋아하네. 집에서? 그럼. 제가 어렸을때로 돌아온 것 같아. 엄마 밥 기다리는. 형 친구 집에 와가지고 엄마, 막 편집을 뭐 이렇게. 땀 흘렸어. 땀 흘려가지고. 조만간 찬홍군 어머니상 받겠어. 장난이야. 국민 어머니상 받겠어. 저거 알지 않지? 내 거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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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지 아시겠죠? 쌀뜨물. 맞아요, 맞아요. 쌀뜨물. 응? 쌀뜨물 쓰면 또 구수하지. 그리고 쌀뜨물이 기본적으로 전분기가 있어가지고. 청국장은 좀 우리가 걸쭉하게 먹잖아요. 그 느낌 나오는 거예요? 네네. 맛있게 해줄게. 깍두기. 깍두기. 그렇지. 깍두기도 무잖아요. 그냥 시원하게. 맞아요. 맞아요. 정확하게 아주.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하연이 형 어떻게 청국장 좋아합니까? 엄청 좋아요. 진짜요? 의외다. 청국장에 순두부를 넣어? 뭐야? 순두부도 어때? 아, 그래? 남아가지고. 내 스타일이야. 아, 정말? 엿어. 도전 정신을. 와, 근데 진짜 냄새 대박이다. 나는 청국장에다가 먹어야겠다. 응, 앞에다. 야. 와, 또 냄새 맡으니까 또 배고파. 나옵니다, 나옵니다. 청국장 나옵니다. 어우, 맛있겠다. 우와, 진짜 맛있겠어. 어? 청국장 메뉴 개발로도 괜찮은데요? 찬또 청국장. 딱두기 청국장. 밥 먹읍시다. 먹어, 먹어. 이거 먹어. 맛있겠다. 잠깐만, 국물부터. 이는 항상 맛있겠지, 모래야. 와, 청국장에서 김치찌개 맛이 나네. 깍두기요? 깍두기찌개. 무 아니야? 원래 청국장에 묵은 김치 많이 넣었는데 깍두기 넣어도 맛있어. 그래서 깍두기 본물도 여기 많이 넣었어. 와, 저 깍두기 청국장 속에 깍두기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, 정말. 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새콤달콤한 맛들을 청국장에 쫙 풀어주더라고. 아, 저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참포시프님이 저희 또래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근데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맞아요. 아, 국물이 진짜 내려간다. 전 더 신기한 게 그 친구들은 아까부터 계속 먹네요. 어, 쉬지 않네. 진짜 쉬지 않네요. 집밥 먹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지. 목에 걸릴 수 있어. 입을 다 먹은 거잖아요, 지금. 아, 뱃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. 다 먹었어? 응. 응, 우리 가야 돼. 우리 가야 돼. 잠시만요. 또, 또. 아, 쪼만 챙겨주려고. 약간 쪽파. 이야, 이런 친구가 어딨어, 이거. 거의 엄마네, 엄마라고. 야, 여기 반찬. 송도부 잡고 있는 거 있고 쇼핑백 뜯다가 엄마가 따준 거 이거 뒷정리 해야지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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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 가는 게 도와주는 거 아 그래서 이거 좀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내가 정상화 얼른 가 난 너무 신세만 지냈는데 안녕 조심 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2022 올해의 엄마상 2,000원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진짜 연락이 왔어요 복 받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